랩띵 저는 그 사람들이 어? 난 랩띵하는거 아는데 어? 어? 아티스트? 근데 랩띵하는거 네티즈 야야 샤니 나 그전에 잠깐만 갖고 와 비비 난 랩하우스 나갈 때 비비크림 발랐어 Damn so pretty 키셔진 아티스트 아니야 래퍼야 이제 안돼 치실 뒤지긴 뭘 뒤져 너는 날 못 이겨 땜지 안박혀 웬 야가사 대신 침 튀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이지 래퍼란 자식이 대표곡 제목은 고개사 서커스 유랑 단어 기정군 예정부으로 보내봐 광일인 어쩌면 통일의 사도 두께가 따져 인민들 키밑해 다시 넣어 빨라버려 멀미할 수 있으니까 꼭 좀 같이 붙여줘다 키밑해 랩으로 안 한대 내가 일상인가대 내가 들려봐라칸대 that's right 정확히 잘 봤네 내 마오 풀진 쿨몽둥이 맞을라고 댓글 달고 튄 그쪽 사장님은 어쩌죠 잠이 내 신발주머니 포개 숨은 광일이 꿈은 사실 랩하는 뽀로로 난 니 오빠들의 스타일을 밟힌 옅은 랩으로만 잘근잘근 근데 쌍으로 다 합죽합죽이가 되는 유아몰라 안물안고 가기 전 광일인 팬들아 이제 그 질문을 뒤들어 반퇴할 차례 곡예사가 올해 힙합트랙 후보 근데 그 주인공이 힙합을 안 해 유일하게 좋아하는 래퍼가 뭐 이 센스 이 센스가 깨끗하기로 뭐란나 내가 이 센스에 넌 오케이 번 구독이 어울려 두 단지 독서실 힙합트 광일이 힙합보다는 좋아요와 구독이 어울려 힙합은 세렴이 장르 중 젤로지 유행을 선도 빌보도 줄 세웠지 뭘 다음은 최고지 속사폰 개소리였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지 바로 랩 사망선고 광일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박물관에 처박혀야 했어 온 계획권에서 결국 파춤 깜빡 길링 벌써 나오게 됐어요 딩고 이래이래 제맨 얘네 믿어 차연 랩이 개짱인 줄로 그런 말에 쿡킵 전체가 길어 알잖아 쿡킵 천내사가 된 거지 몰라 됐고 키 치워지는 돈이 최고지 딩고 날 불러 돈이 되면 바로 래스쿠지 그래서 그래 마스크 없지 뭐 막은 내 똘끼 나이는 서른둘 근데 형 트랩 이결은 바로 근본이지 chain up 자식들 팔로워 좋아할 수 따위로 날 못 묻어 왜냐면 랩이 갯바 광일이 자스티 나온 셔미 나온다가 했었지 겁쟁이 뻥쟁이네 자스티에게 먹거리 기탄 내가 속은 말해줄까 완전 오임진해 난 적어도 딴 래퍼들이 술자리에서만 하는 말 음악에서 보여줬지 바로 랩 그거 래퍼들 안주야 광일아 어쩌면 이거는 조언 나 욕한 안에서 올려보렴 아마도 우린 친구가 될 수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듯 숨어 날이 기러면 넌 매직도 김구라 친중권 사유래 말 바래 최신전자 사전이 니 머리 안에 있어야 하지 어쩔 랄까 랩으로 말한 건 나였고 또나지 가게 정들아 좀 채활 좀 니 오빠들한테 가서 쳤다져 근데 뭐 디스나 나올까 왜냐면 빠른 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누른 랩하면 돼 나의 꼭 두각시 어쩔 줄 모를 거야 광일이 그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빠른 랩을 하면 그대로 도둑아이지 누른 랩하면 돼 나의 꼭 두각시 어쩔 줄 몰라 브라운 티극은 내게 특광현 화이팅 사실은 그런 랩이 기준인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 들어